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키토끼에요. 오늘은 제 Q&A의 세번째 영상, 일반대학교 의료학과와 전문학교 디자인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물론 모든 학교가 이런 커리큘럼이다 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느정도 기본틀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는 일반대학교 의료학과를 다니고 있고요. 제 친구는 편입으로 전문학교 디자인과를 들어갔어요. 저와 제 친구의 의견을 모아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건데요. 총 5개의 주제로 나눠봤어요. 실기수업 비중, 밤샘과제, 금전적 부담, 학원의 필요성, 진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먼저 실기수업 비중은 일반학교 의료학과와 전문학교 디자인과 둘다 저학년일 땐 1개에서 2개로 실기수업이 적어요. 하지만 고학년이 될수록 실기의 비중이 2개에서 3개 혹은 그 이상으로 늘어나고 난이도도 증가해요. 여기서 다른 점은 일반학교 의료학과는 매학기 본인이 원하는 시간표를 짤 수 있지만 전문학교 디자인과는 1학년 1학기가 지나면 디자인반과 마케팅반으로 아예 구분한다고 해요. 구분하는 만큼 디자인과가 실기수업이 훨씬 많다는 거겠죠? 다음으로는 밤샘과제에 관한 것이에요. 밤샘과제는 예체능 관련 학과라면 많이 듣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제 학생으로서 느낀 점은 저와 제 친구 모두 다 같았어요. 해당 실기수업 시간에만 잘 따라가면 굳이 밤을 새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요. 매일매일 미루고 전날에 하는 버릇을 길들이면 아마 학교 다니는 내내 밤을 새야 할 거예요. 이건 순전히 본인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금전적 부담이에요. 일반 대학교 의료학과에서는 실기수업으로 지출이 생기는 것은 본인이 몇 개의 실기수업을 듣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저는 학기마다 주어지는 실기수업은 모두 챙겨드는 스타일이었는데요. 그때마다 도구를 사거나 공모전 비용으로 쓰거나 해도 10만원을 넘은 적은 없었어요. 물론 이건 본인이 어느 정도 퀄리티의 도구를 쓰겠다가 가격에 변동이 생기겠지만요. 전문학교 디자인과 또한 본인이 어느 소재를 사용하며 또 어느 부자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지출이 달라진다 해요. 제 친구는 한 학기에 20만원 정도 지출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학원의 필요성이에요. 현재 저는 비실기 전형 의료학과에 재학 중이고요. 입학 시에 필요한 것이라고 수능 체조와 내신 등급, 면접 준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실기 전형의 의료학과는 아무래도 다른 입시방과는 많이 차이가 나요. 일러스트레이션에 있어 자신이 없는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루트이기도 해요. 전문학교 디자인과는 미대 입시를 준비하던 학생들이 많이 온다고 해요. 아무래도 실기를 위주로 가르친다는 홍보 때문에 더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일러스트레이션은 입시를 배운 학생들이 월등하기 때문에 미술을 배우고 학교에 진학하는 걸 추천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로에 관한 것이에요. 의료학과 혹은 페디카를 나오면 취업할 것이 없다고 다들 그러잖아요. 하지만 이 점에 있어 본인이 경력을 쌓는다라는 마인드만 가지고 있다면 어디든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과를 졸업하게 되면 디자이너, 패턴사, 재봉사, 일러스터, 브랜드 런칭, 스타일리스트, VMD, 벤더, MD, 코디네이터 등등 두 개의 과가 가진 진로의 방향이에요. 학교를 다니면서 주어지는 인턴 과정을 체험하면서 본인의 직종을 확실하게 결정한다면 아마 졸업 후에 쉽게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본인이 가고자 하는 브랜드가 한정적이라면 매우 힘들겠지만요. 해당 과를 나오면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기에 막상 회사에 취직하면 상사가 의료학과가 아닌 타학과인 경우가 있으니까요. 너무 진로에 얼메이지 말고 본인이 즐겁게 학교 생활을 마칠 수 있는 대학을 고르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미래는 수도 없이 변하는 것이고 어떤 기회가 올지 모르는 것이니까요. 진로에 대해서는 추상적으로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죄송할 따름이에요. 앞으로 저도 취업을 앞둔 사람으로서 경험을 해보고 조언을 해드리는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끝으로 제가 고3 때 학과에 대해서 찾아보면서 느꼈던 막막함을 풀어드리고자 만든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꾹 눌러주세요. 아직 병아리 채널이지만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